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등급인 목표인 학생들,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을 위해서 한 주 더 케이스를 오늘 제가 찍었어요. 지난주에 2등급이 목표이니? 라고 하는 주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질문한 게 선생님 정말 해석 공부가 기본인 건 알겠습니다. 근데 표를 보니까 유형별 문제풀이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뭘 하라는 얘기예요? 또는 어느 정도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2등급이 목표인 친구들, 지금 현재 3, 4, 5, 6 등급 학생들 얘기하는 겁니다. 2등급이 나오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이제 구문독해 공부 빼고요. 문제풀에 한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 어느 정도 공부량이 나와야 하는지까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말 그대로 80점이 일단 나와야 한다는 얘기는 버릴 건 버릴 자세를 가지세요. 그래, 나 이거 찍겠다. 대신에 맞춰야 되는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춰내겠다. 이런 포커스를 좀 잡고 공부를 해야 2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일단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2등급이 나오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듣기 100점이 거의 40점에 가깝습니다. 37점이죠.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제가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학생들의 오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지금 한 두 개 정도 틀리는 건 맞는데 수능 때 되면 다 맞겠죠. 뭐라고요? 수능 때 되면 다 맞는다고요? 완전 착각입니다. 평상시 공부를 하지 않는데 지금 두 개 정도 틀리는 학생이 어떻게 수능 때는 다 맞습니까? 바로 제가 뒤에 돼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공부하는지도 설명드릴게요. 듣기는 일단 이 100점, 37점을 다 맞아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한 두 개 틀리면, 또 틀려도 보통 3점을 틀리거든요. 그럼 보통 100점, 5점이 날아가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킬러 문제를 맞춰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빈순삭 중에서 문장 삽입 39번 아니면 빈칸에 33이나 34번을 맞춰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거보다 이게 더 쉬워요.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18번의 목적이나 19번의 심경 또는 일일치 불일치나 장문독해 43, 44, 45번은 원래 정답률이 80 중반 이상이거든요. 이거는 다 맞고 있는 거 맞죠?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듣기를 다 맞췄다는 전제 하에 그럼 55점의 기본 점수를 확보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듣기를 틀렸다고요? 만약에 5점이 날아갔다고요? 두 개 틀려서? 그러면 기본 점수 50으로 시작하면요.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기본 점수 55점으로 시작한 학생은 25점만 더 맞춰내면 돼요. 근데 듣기를 틀리는 순간에 30점을 더 맞춰내야지 2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럼 25점, 30점을 맞춰내야 되는데 어디에서 점수를 맞춰내야 되느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대입 파악이 네 문제죠. 무관문, 어휘, 어법, 특히 학생들이 참고로 여기를 준 킬러 문제, 여기를 킬러 문제라고 하거든요. 준 킬러에서 정말 어려워하는 문제가 무관문과 어휘, 어법, 장문독회 41, 42번이에요. 이게 준 킬러에선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킬러만큼 어렵진 않지만 나머지 유형에 비하면 정답률이 낮게 나와요. 이게 총 10문항 100점이 22점이에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만약에 듣기를 다 맞았다고 해도 55점에 22점을 더하면 77점이죠. 그래도 2등급이 안 나오죠. 그럼 빈순삭 중에 뭔가를 맞춰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죠. 맞춰야 됩니다. 근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냐면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이요. 얘를 다 맞춰내질 못해요. 문제가 어법 30번의 밑줄 낱말입니다. 어휘, 장문독회, 무관문 문제요. 여기에서 보통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이 하나 틀렸으면 되게 잘 본 겁니다. 보통 2개, 많으면 3개까지 틀려요. 그럼 이제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답이 안 나오느냐. 아까 만약에 듣기를 2개 틀렸어. 그럼 100점, 50점으로 시작해. 만약에 여기서 3문제를 틀렸는데 와, 특히나 하나 틀렸으면 100점이 3점입니다. 그럼 5점에다가 또 틀리면 3개 틀렸어요? 만약에 그러면 야, 마이너스 8점이 날아갔는데 계산이 이제 정말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럼 64점이에요. 얼마를 더 맞춰야 돼요? 16점을 더 맞춰야 돼요. 여기에 있는 빈순삽이라고 하는 킬로 문제를 찍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선생님, 제가 빈순삽을 원래 더 찍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저 빈순삽 문제에 4개, 4개, 자, 답치면 이렇게 4문제, 2개, 2개니까 저 8문제 다 찍으려고 했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확률적으로 절대 2등급이 안 나옵니다. 운이 좋으면 3등급이고요. 운이 좋으면 2등급, 운 없으면 그냥 3등급으로 끝나요. 자, 이게 찍게 되는 순간에 그래서 뭐냐면 운이 정말로 좋아해지만 가능한 거지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휘, 무관문, 어법, 장문독해가 빈순삽보다는 쉬운 문제예요. 여기에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여기서 다 맞춰내고 그래, 사람인지라 그래, 선생님 저 장문독해 42번 너무 어려워서요. 저 이거 솔직히 거의 킬러급이에요. 인정. 그래, 하나 틀렸다고 치자. 이건 인정해. 준 킬러에서 정말 틀려봤자 하나 정도만 틀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킬러 문제를 찍어버리면 이가 안 나와요. 그래도 킬러 문제 중에 몇 문제를 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게 뭐냐 빈칸 문제 중에서 대점, 상점은 그냥 찍으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순서 3점짜리, 삽입의 3점짜리, 솔직히 말해 그냥 찍으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문장 삽입의 38번, 순서 문제 같은 게 36번, 얘는 31번이 보통 2점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어쩔 땐 3점이 나오기도 해. 근데 중요한 게 배점이 더 중요해. 여기서 배점 2점짜리 두 개. 이거는 푸셔야 됩니다. 이 4문제는 일단 내가 풀어내고 만다. 반드시. 물론 사람인지라 여기에 있는 4문제를 물론 여기까지 밑줄이 파악을 푸세요. 그럼 총 5문제가 나옵니다. 5문제 중에서 3문제에서 4문제는 거의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적 2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떤 전략이 나오냐면요. 이런 전략이 나와요. 이게 100점, 23점인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빈칸, 순서, 삽입, 밑줄 의미 파악이라고 하는 이 킬로 문제 100점, 23점인데 여기서 절반 가까운 점수는 맞춰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봤자 한 12점, 10점이라고 할게. 10점에 배점은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찍어서는 이 점수가 안 나옵니다. 만약에 찍어버리면 확률적으로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이 점수는 안 나오고요. 풀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듣기를 다 맞았다는 전제하에 아까 25점을 더 맞추면 되는 거 있지? 와, 그럼 15점 정도 이상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아, 그럼 이론적으로 내가 장문도키 하나 틀려도 가능하겠구나. 그래, 내가 어휘나 어법 중에 하나 틀려도 이건 가능은 하겠구나. 근데 더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2등급이 안 나와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뭐냐? 이 요번식이 필요합니다. 킬로 문제는 지금 당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이렇게 공부하기를 추천드려요. 듣기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틀려버리는 순간에 킬로 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듣기는 전체 다 맞게 공부해라.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한 번도 어김없이 듣기를 틀려본 적 없는 사람은 제외예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하나라도 틀린다. 두, 세 개 틀린다. 당장 하세요. 주 3회 이상의 듣기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3회를 공부하는데 이거예요. 어, 기출문제를 해도 되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사서 공부해도 되고요.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사서 공부해도 됩니다. 다 특히 파일이 있거든요. 뭘로 해도 관계는 없고요. 격일제로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특히 시험만 봅니다. 채점만 합니다. 오늘 공부 끝이에요. 공부한 것도 아니죠. 그럼 화요일이라고 읽게. 화요일에는요. 어저께 풍문제에서 틀린 문제와 그 다음에 자기만 알지 맞았지만 찜찜하게 맞은 문제 한해서만 스크립을 보지 마시고 두 번 듣습니다. 그건 보통 답이 보여요. 그건 이제 감이 안 잡혀서 그런 거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두 번을 들었는데도 답을 잘 모르겠는 거야. 여전히 찜찜한 거야. 그러면 어휘 자체를 외운 적이 없던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독해 공부하듯이 공부하세요. 단어 수거 외우고 해석 공부합니다. 덥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습니다. 그러면 어제 전체 문제 푼 거와 오늘 틀린 거와 내가 찜찜하게 맞은 거 하나에서 공부하는 게 시간이 비쌀 겁니다. 그래서 주 3회라고 하는 게 격일제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하루는 시험, 하루는 틀린 거 공부하는 날 시험, 틀린 거 공부하는 날 이렇게 두 달 정도 하면요 듣기는 거의 안 틀릴 거예요. 그다음 중킬로 문제가 인적심이에요. 지금부터 나중에 킬로 문제에도 공부하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공부할 파트는요 베이파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무관문 그러니까 수동 35번 어휘 수동 30번 요양문 장문독회에게 준 킬러입니다. 여전히 킬러보다 쉬워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하루에 4문제는 꼭 공부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4문제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고 나서 그러니까 풀기만 하면 안 되죠. 하루 4문제를 풀고 나서 단어 정리하고 해석 공부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전 케이스에서 해석 공부하세요를 얘기했기 때문에 영어 공부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해석 공부가 더 기본인 건 맞습니다. 근데 하루에 꼭 4문제는 씹어먹어라. 그리고 나서 9평이 넘어가면은 그때는 빈순삽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빈순삽을 다 맞출 생각이 아니라 버릴 건 버릴 거예요. 어? 나? 39번 문장삽이 킬러 문제지. 버려. 찍어. 37번? 야 이거 3점인데. 그래 몰라. 찍어. 빈칸 중에 100점 3점이라고? 그래 시간 남은 풀겠지만 찍어. 이래도 이렇게 한다고 해도 대신에 나머지 문제 맞춰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80점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결론이 이겁니다. 선택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서 맞추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바로 앞에 케이스에 찍은 거 있죠? 해석 공부가 먼저입니다. 기본 해석도 안 되면서 3줄, 4줄짜리 문장 해석도 안 되면서 문제 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해석 공부를 하는 건 맞는데 학생들이 맨날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지난 케이스를 봤는데 그럼 해석 공부를 다 끝낸 다음에 문제 풀이 할까요? 아니요. 그러다가 한 번 더 공부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오류가 있냐면 하나 끝내고 다른 걸 끝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해석 공부가 만약에 안 끝나면 문제 풀이 언제 하니? 수능 전까지 안 하게 될 겁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무조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에 킬러 문제는 나중에 하세요. 중킬러까지만 하루에 4문제를 추가적으로 공부하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맞춰야 될 문제는 중킬러 무조건 맞추는 공부를 하고요. 그래야 안정적 2등급이 나온다. 9평이 끝나고 나서는 킬러 문제도 푸는 연습을 하고 10월달 이후에는 파이널 문제 풀이 파이널 강좌를 공부하는 건 맞지만 지금 2등급 높은 학생들한테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아 세 가지. 듣기 공부는 매일 한다. 시험 보고 공부 시험 보고 거의 매일인 거죠. 결국엔. 두 번째, 해석 공부가 더 먼저다. 대신 문제 풀이는 하루에 4문제는 꼭 한다. 9평이 끝나기 전까지는. 9평 점수가 나오고 나서 이제 수정을 할 겁니다. 학생이랑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 항상 질의응답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느 걸로 어떻게 공부할까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 Q&A크를 올리시면 우리 연구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D-100일이다 이런 말 나옵니다. 2등급 높은 학생들 딱 세 가지야. 어휘, 해석, 아직은 중킬러 문제 푸는 공부까지만 하세요. 이게 나옵니다. 끝까지 버티고 버텨서 꼭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